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도지사 후보로 전략공천설이 꾸준히 제기됐던 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당이 선거일 120일 전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예외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자유한국당 윤한웅 국회의원도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맞대결 성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김경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선거일 120일 전 지역위원장 사퇴 단계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김경수 국회의원은 이번 주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위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김경수 의원 출마에 초점을 맞추면서 원칙을 패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되고 높은 김경수 의원 출마가 다른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김경수 의원 출마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도지사 후보로 윤환홍 국회의원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윤환홍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한국당 창원시장 전략 공천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격전지로 떠오른 경남지사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측근인 초선 의원 대결로 성사될지 다음 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윤준입니다. 경남 연고 프로 스포츠 팀들의 출발이 좋습니다. NC 다이노스가 홈 개막전 2연승을 거뒀고 일부리그로 승격한 경남FC는 무패 엔진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마산 야구장은 오랜만에 팬들의 함성으로 들썩였습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에릭 해커의 공백을 메운 새 외국인 투수진의 선전. 개막전 선발로 등판한 대만 출신 선수 왕웨이중과 또 다른 외국인 투수 로건 베렛이 호투를 선보이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외국인 선수가 안정적 투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김태군의 공백을 메울 포수 신진호와 정범모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또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름대로 NC 선수들이 어떤 신구 조화에 맞춰가는 첫 출발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3년 만에 일부 클래식 리그로 승격한 도민 프로축구단 경남FC. 지난 4일 상주 상무와의 홈 개막전 승리를 시작으로 제주와 전남에도 차례로 이기며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해결사 말컹을 비롯해 네게바 쿠니모토 등 외국인 공격수들이 제 몫을 해내고 있고, 이재명, 우주성 등 새 수비진도 탄탄합니다. 쾌조에 출발을 한 경남연구 구단들이 시즌이 본격되는 다음 달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정화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정보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미세먼지 예보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나쁨 기준이 일평균 51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경우였지만, 오늘부터는 36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 시각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시면, 창원 68, 김해 51마이크로그램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먼지 농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먼지 농도를 높이는 데는 안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곳곳으로 다소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이 안개는 낮에도 종일 남아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의령과 창령 2도, 창원과 거제가 8도 가리키고요. 한낮에는 창령과 밀양이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1도에서 6도 사이의 분포 보이고요. 낮 기온은 모두 20도로 웃돌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해 동부 해상에는 안개가 무척 짙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부였습니다. 불모산 터널 등 창원, 부산 간 민자도로 통행료가 다음 달부터 인하됩니다. 통행료 인하폭은 한 개 영업소 기준 경차 50원에서 대형차 400원까지로, 소형차는 기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 인하됩니다. 경상남도는 높은 금리의 차입금을 낮은 금리로 바꾸는 자금 제조달을 통해 2,275억 원이 절감돼 일부를 통행료 부담 완화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와 고성 등 경남 기초의회 선거구 11곳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바뀌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선거구는 김해시 의원과 고성군 의원 각각 4곳과 양산시 의원 3곳 등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바뀐 것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는 기준의 인구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창원시립예술단 사무국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창원시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창원시는 시립예술단 사무국장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인데,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는 사무국장 연봉계약서에 재계약 요건을 정하고 있고, 재계약 과정에서 창원시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정해 지난달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복직과 임금 지급을 지시했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이번 시즌 단체 고객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NC는 평일 홈경기에서 사전에 신청한 5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광판에 단체 이름과 사진을 올리고, 경기 후 경기장에서 다 함께 사진을 찍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수요일은 중고등학생, 목요일은 직장인, 금요일은 대학생이 입장권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영과 거제 지역 굴양식장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통영과 거제 일부 양식장에서 굴노로바이러스가 밀양 검출됐던 것과 관련해 경남과 전남 지역 굴양식장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은 생식용 생굴 채취를 제한하고 가열조리용으로만 출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은 늘어나고 국내선 여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운송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은 79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난 반면 국내선 여객은 26만 천여 명으로 7.3% 감소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